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네 들립니다 화면도 정상적으로 나오나요? 네 나옵니다 오늘은 또 이 지역이 정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캄캄한 가운데 그 컴퓨터만 보고 지금 하고 있어서 제 얼굴은 나오지 못합니다 제 얼굴은 안 보이죠? 네 그래서 음성을 들으시고 화면을 통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오늘도 참 굉장히 중요한 기별이어서 그런지 또 이렇게 자꾸 사단이 방해를 하는 것 같으네요 오늘은 62강 단위에서 11장 다섯 번째인데요 오늘은 어떻게든지 무조건 단위에서 11장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속도를 진행할 테니까요 여러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단위의 11장 23절부터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갔는데 로마의 출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그 23절부터 30절까지는 로마 교회의 실제적 십자군 활동에 대해서 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31절까지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31절은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다니엘서를 깨닫고 읽고 깨달으라 하신 말씀 가운데 인용된 말씀이라고 했죠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성소 곧 경고한 곳을 더럽힐 때 매일 드린 제사를 피하여 멸망하게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태모 24장 15, 16절에 그 재림의 징조 가운데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보고든 바로 이 장면이 단위에서 11장 31절을 인용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이제 누가보금에서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을 그 군대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거룩한 것은 예루살렘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하셨죠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그 군대가 로마 군대를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룩한 것은 예루살렘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애워 쌓이는 그것이 결국은 예루살렘 멸망의 마지막 징조가 되었듯이 지구의 마지막 징조도 바로 이 패턴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은 가장 거룩한 성전이고 성전에 가장 거룩한 지성소 지성소에서 가장 거룩한 십계명 이 법계가 있고 십계명의 가장 중심에 있는 안식일 부분이라고 본다고 하면 이거를 대치하기 위해서 로마의 깃발이 세워진다라는 것인데요 로마의 깃발은 처음에는 제국로마지만 나중에는 교황로마로 바뀌게 되었고 교황로마의 깃발과 같은 것이 뭐냐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시킨 것이 그들의 권위의 표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안식일 대신 일요일이 강제적으로 세워질 때 그것은 다시 말하면 법령을 통하여 나타날 때 일요일 휴업령이죠 이렇게 나타날 때가 지구 멸망의 마지막 징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는 공부했을 겁니다 아직은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대도의 도시에서 떠나 시골로 모두 들어가는 그러한 역사는 아직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곧 이 장면들이 이르러 올 것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서부터 32절서부터 35절 있는 말씀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32절에 배반이라고 하는 말과 용맹이라는 말이 함께 나옵니다 이 언약을 배반한 것은 북방왕인 처음에는 북방왕인 셀리쿠스 왕조라고 했죠 시리아 왕조로 바뀌고 그 다음에 제국노마 그 다음에 지난주부터 북방왕이 교황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배반하는 교황권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배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때 그 핍박을 견뎌내고 용맹을 발휘하는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3절에 보니까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누굴까요 이 로마 교황권의 핍박 속에서도 그것을 진리를 고수하면서 개혁정신으로 나타났던 종교 개혁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수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로만 캐토릭의 잘못된 진리를 짓밟는 그것을 분명히 밝혀가지고 다시 진리로 돌아오도록 하는 이 개혁자들이 사람을 가르쳐서 그들을 돌아오게 한다고 하는 장면이죠 그러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며 여러 날 동안 쇠폐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이 개혁자들이 끊임없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핍박을 당하는 거죠 칼날로 죽임을 당하고 불꽃 불꽃이 뭡니까 화형을 당하고 여러분들이 이 장면들은 각시대 대쟁투를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월댄스인들 그 다음에 위클리 그 다음에 전후수 이런 개혁자들의 개통을 통해서 끊임없이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을 보면요 36절로 3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 왕이 이 왕이 북방왕 로만 개토릭이죠 이 북방왕이 자기 뜻대로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시며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이라 여러분 이 북방왕인 노마 교환권이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장면이 그대로 나와있죠 이 장면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스스로 높여서 모든 신보다 크다 모든 신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크다 자기가 하나님 위에 높아지는 모습이에요 이건 뭐 사단이 하늘로부터 배반을 했던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났던 그 부분들이 지상에서 계속됐고 이 마지막 때는 교황권을 통해서 교황이 바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로 계속 주장해 나가는 모습이 여기에 그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면을 우리는 다니엘 7장 25절의 작은 뿔에서 볼 수가 있었죠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 대적한다라는 말은 자기를 유일하신 하나님 위에 높인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다니엘 8장에서도 똑같은 그 작은 뿔의 문제가 이렇게 대두됩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고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더라 자기 마음대로 형통하는 모습을 이 작은 뿔에서 보아 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다니엘 11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더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한번 더 볼까요 대살로니가 후소 2장 4절에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한다 여러분 얼마나 분명한 모습을 아니 11장에서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고 가장 높이는 거죠 그 열저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이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이 북방 왕인 왕권이 특별히 이 결혼 문제에 있어서 독신주의를 주장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부들의 독신주의 여자를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38절에 보면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격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력의 신이 뭡니까 정치적인 세상적인 권력을 이야기합니다 세력 세상적인 권력 이 세상의 권력인 정치와 항상 함께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 교회는 캐토리 교회는 아주 몇 가지 분명한 색채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처음부터 정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 때부터 이미 정치가 이 교회를 인정해주고 교회가 정치를 이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노만 캐토리 교회는 정치와 늘 함께합니다 그래서 이미 캐토리 교회는 하나의 제국이 됐어요 하나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티칸 제국 뭐 105 에이커밖에 안되는 조그만 그런 땅이지만 거기에 분명히 정부가 들어서 있습니다 세속적인 정부가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전세계에 대사를 파견하고 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교황청 대사가 한국에서도 나가있고요 교황청 대사가 한국에도 와있습니다 미국과 교황청 간에 서로 대사교환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정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은 세상에 최고의 정치적인 그런 세력으로 군림하고 있고 종교적인 세력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든 나라의 정치적인 최고의 행정자들이 대통령이나 총리나 것이 되면 꼭 이 교황에 가서 아련을 하게 되죠 그러나 참으로 시안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기에 벌써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토릭이 가지고 있는 색채 가운데 또 하나는 언제든지 이교적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교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 모습이 그 다음 자리에 나옵니다 11장 38절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그랬습니다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이 뭡니까 이게 잡신들이에요 이교 잡신들을 끌고 들어온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신이라든지 달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리스마스를 가져오게 되고 또 부활절을 가져오게 되면서 이스터라고 하는 잡신을 끌고 들어오는 모습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 다시 말하면 초기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만들었다 그 말은 뭐냐면 마리아를 신으로 만들어서 숭배하는 그 장면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북방왕 교환권은 마지막 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다 상당한 재물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세력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장면을 보게 되겠는데요 11장 39절에 보면 그는 이방진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오 무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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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를 안다 하여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한다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라는 말은 뭘까요 이것은 엄청난 그 세상의 나라들과 결탁을 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장면에 대하여 승의라고 하면 이제 영적인 사정에 있어서 남방왕은 북방왕을 공격하는 그러한 세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폴레옹의 그 휘하에 있었던 장군인 보르티언 장군을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나폴레옹 프랑스 지역을 남방왕으로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1798년 로마가 점령되고 나머지 교황룡도 양도되었다 비호 육세는 프랑스로 끌려가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프랑스가 남방왕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도 그렇다 한 것이 뭐냐면 게시록 11장에 보면 여기 프랑스 혁명이 나오잖아요 이건 나중에 게시록 공부할 때 나오겠습니다만 이 프랑스 혁명의 프랑스 혁명을 주도한 이 프랑스 나라를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또 하고 애굽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북방왕 남방왕을 시작할 때 북방왕은 셀루쿠스 왕자고 남방왕은 포톨레미 왕조인 애굽이라고 그랬습니다 에지프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볼 때 바로 나폴레옹 휘하에 있었던 버르트 장군이 교황권을 치명타를 남기면서 사로잡아 옥사시킨 그 부분들을 연결하여 해석을 하게 되면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른다 하는 그 말씀이 성취가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40절 하단서부터 41절까지 노마교회가 회복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남방왕이 북방왕을 찔렀지만은 곧바로 병고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친 같이 지나갈 것이다 나중에는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다 얘기했는데요 그럼 이 북방왕이 북방왕이 엄청난 상처를 당했지만 곧바로 얼마 안 있다가 다시 회복하여서 또 세계를 주름잡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장면도 이미 아시다시피 1929년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하고 그리고 카톨릭교회 하나의 회의가 일어납니다 조약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라테란 조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라테란 조약은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이라고 하는 통치자가 바티칸시를 떼서 하나의 주권국가로 인정해주겠다고 하는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티칸시는 개토이게 가장 핵심 본부죠 그거를 떼어가지고 하나의 정치적인 나라로 인정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약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1929년 2월 7일인가 10일인가 그런데 그때 가스파리 추기경과 무솔리니 사이에 조약이 이뤄진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상처를 당한 그 상처가 나음을 잇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게시록을 공부할 때 13장에서 자세히 더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2월 10일이군요 7일이 아니라 1929년 2월 11일 무솔리니 무솔리니와 가스파린 사이에 역사적인 노마 협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이 협정을 통해서 당했던 그 상처가 나음을 잇는다 하는 게시록 13장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죠 이 장면이 바로 다니엘서 11장에 언급을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분수에 상처를 낫게 함이라는 말을 신이 기록을 했다 그래서 아예 성경에 나오는 그 표현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41절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영화로운 땅은 이제는 더 이상 지리적으로 에루살렘이 있는 이스라엘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제는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이 영화로운 땅은 하나님의 진리를 고수하는 마지막 백성들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진리를 고수하고 있는 남은 교회 하나님의 남은 무리들을 계속 공격해서 폐망하도록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폐망하게 할 것이나 이 폐망이라는 말은 공격한다는 거예요 남은 교회를 끊임없이 핍박해서 마지막까지 괴롭힌다는 얘기입니다 아직은 본질적으로 이제 뭐 이단시에서 그 제리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러한 개토릭의 실제적인 그러한 행동은 액션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제 1호의 휴업령이 제정이 되고 짐승의 표가 강요되어지고 짐승에게 우상을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조리 다 죽이겠다고 하는 그 예언은 아직은 이루어오지 않고 있으나 곧 그런 일들이 벌어질 조짐들이 수없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더 진행될 예언이겠죠 그런 가운데서 오직 애돔과 모합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이 그 손에서 벗어나겠다 여기 애돔 모합 암몬은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이방을 얘기합니다 이방 자손 속에서도 존귀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존귀한 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찬빛을 깨닫고 진리 안으로 돌아올 자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둘째 천사의 기별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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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성 바벨론이요 이 이방의 바벨론들이 무너지고 거기에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와라 하는 게시록 18장의 말씀이 있을 거라는 것이 여기에 나와있어요 이방 가온에도 존귀한 자들 빚을 받고 그 바벨론에서부터 벗어나 나오는 존재들이 있을 거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타락한 계신계와 그 속에 진리의 동참한 자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게시록 18장 4절에 5절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 자 이 바벨론 속에 네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돌아올 백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향하여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 바꾸미 마지막 때 있을 거예요 진리 교회라고 마을만 하고 그대로 살지 못하는 이 남은 교회 안에도 타락한 백성이세요 그러나 지금 바벨론과 같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킨 그 교단 안에 그 단체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러나 그 속에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신리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돌아오는 그러한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백성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별을 증거하여서 그들을 돌아오게 해야 돼요 이게 게시록 18장에 나오는 네 번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넷째 천사의 기별 들어보셨어요 큰 외침이 일어나고 다시 말하면 마지막 늦은비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 대 큰 외침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이방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을 끌어내서 하나님 이 남은 교회에 이제 합류하여 마지막 재림을 준비시키는 대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게시록 18장에 나오고 이것이 다니엘 11장에 미리 예언되어 있다라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자 42절 43절 넘어가겠습니다 그가 열국의 그 손을 펴리니 애국당도 면치 못할 것이며 열국의 손을 편다라는 말은 뭡니까 노마 교환권이 그 상처가 나은 전세계를 아우르는 대단한 종교적 세력으로 나타날 것에 대한 언급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노만 캐토릭 세력은 전세계적입니다 그를 무시할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적으로는 완전히 이단의 이단의 계수로 존재하지만 어느 누구도 로만 캐토릭을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나라 그런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몇몇 그러한 깨어있는 진리를 고수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국의 그 손을 펴서 모든 땅을 섭렵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 권세로 애굽의 금 은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제가 아까 여기 착각을 해가지고 요 교황청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재정적인 소스로 제가 여기서 나오는 걸 전에 나온 것을 착각하고서 좀 미스를 했는데요 지금 요 장면은 IMG에 나왔던 표지거든요 Holy Alliance 라는 말은 거룩한 동맹 라는 말입니다 1992년 2월 24일 타임즈에 나온 건데요 이게 초 극비의 비밀이었다가 이때 발표된 겁니다 원래 요 Holy Alliance 라고 하는 사건은 언제 넣는 거냐면 1982년 에 일어났습니다 10년 전에 일어났어요 10년 동안 묻혀있던 것이 타임즈에서 발표됐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 미국 대통령과 그 다음에 요한 바오르 이세 왕이 서로 동맹을 했다는 겁니다 그 도서관에서 동맹을 했는데 무슨 동맹이냐 그들은 손을 잡고 이제 뭐 하겠다는 겁니까 공산당을 없애자 라는 그런 약속을 비밀리 하죠 그래서 이 약속이 성취가 돼가지고 결국은 공산 제국이 동국권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역사가 있었죠 이 장면은 게시록 13장에 가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든 세계를 아우르기 위하여 게시록 13장의 예언을 성취시키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부모물을 잡을 것이라는 말은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경제권을 좌주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와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로만 캐토릭은 마지막 사람의 목줄을 잡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이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게 될 것인데요 교황은 자본주의는 실패했다 하면서 이 금전에 대하여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스페인의 영토의 3분의 1이 바티칸의 소유고 남미에도 광대한 부지를 보유하여 전세계적으로 걸쳐서 헤아릴 수 없는 만큼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어디가요 바티칸이 말이죠 로마 교황권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부의 역사입니다 4억의 독실한 캐토릭 신자들 헌금과 유산 및 미사를 통해 들어오는 돈은 교황에게 천문학적인 숫자에 달하는 확실한 수입원이 될 것이다 이러한 재정적 실력이 대단합니다 유엔 세계의 영감을 보면 바티칸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금계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만 해도 영국의 5대 기업의 자산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것이 캐톨릭의 부입니다 그러므로 캐톨릭은 종교적인 부분이나 정치적인 부분이나 경제적인 부분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마지막 자기의 세력을 확대시켜 나갈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44절부터 45절 그러나 이 장면은 꼭 한번 읽어야 되겠어요 자 함께 뮤트하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미케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하고자 할 것이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에 영화롭고 고루판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러면서 11장이 마치는데요 동북에서부터 오는 소문이 뭐냐 동북에서부터 오는 소문에 북방왕인 교황권이 번민한다는 거예요 크게 근심해 그리고 분노해 이 동북에서부터 오는 소문이 도대체 뭐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상에 방향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쪽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겁니다 예수겔 43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온다 항상 동쪽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치는 천사들이 해돋는데부터 나오잖아요 또 성소의 물은 항상 동쪽으로 내고 있습니다 에덴의 동편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성소의 가장 원초적 성소가 성립됩니다 이 동쪽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북쪽은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세계가 즐거함임 큰 왕의 성 바로 하나님의 성은 곧 북방에 있는데 시온산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동북쪽에서 오는 그러한 메시지 그 소식이 북방왕을 괴롭게 했다 고민하게 만들었다 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로부터 나오는 기별일을 얘기할 때 그것은 바로 뭘까요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이 동북에서부터 오는 소문은 세천사의 기별 남은 무리들이 증거하는 이 세천사의 기별 때문에 이 교황권은 번민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고 자기의 마지막이 고하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분노해서 다 남은 무리들을 도륙하고 진멸하고자 할 것이다 그랬어요 사형명령을 내릴 것이다 짐승의 표에 강조를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라고 하는 그것이 실현될 것이다 이렇게 그가 장막 궁전을 받아 영화롭고 고룩한 산세에 베풀 것이다 그가 북방왕이 영화롭고 고룩한 산 시온산 하나님의 남은 무리들이 존재하고 있는 그 앞에 도전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 장면은 여러분 게시록 12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이 교황권이 하나님의 남은 무리들에게 돌아가서 바다몰에 서서 분노하여 싸우려고 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이 장면이 어쩌면 이렇게 게시록 11장에 잘 표현되고 있는가 그러므로 그의 끝이 가까웠다 결론은 뭐냐 게시록 11장 45절의 마지막 절에 그의 끝이 다시 말하면 교황권이 이렇게 엄청나게 세력을 확장하며 부와 정치와 경제와 종교를 아우르는 그런 거대한 조직이지라도 마지막에는 끝이 달 거다 그리고 그를 도와줄 존재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끝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로는 무너질 겁니다 없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잠시 지금 잠시 나타나는 현상에 끌려 여러분 현혹당하거나 유혹당하지 마시고 작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 남은 무리에 끝까지 소속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게시록 11장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칩니다